오늘은 아줌마들 발작하는 싱글벙글 재밌는 삼성전자 남성의 이야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남성들은 한국 여자가 파키스탄 남자 베트남 남자 우즈베키스탄 남자 만난다 해도 아무런 신경 쓰지 않을 건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보고 가시죠. 32살 남자 국제결혼 업체 추천해줘라는 재밌는 글을 삼성전자 다니는 남성이 올립니다. 최근에 6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배려도 부족하고 이기적한 여자라서 결혼하기 싫은 마음에 헤어졌어. 근데 유튜브 보니까 베트남 20대 초반 여자들 예쁘던데 국제결혼 해볼까 생각이 들거든. 난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 재직 중인 박사 출신 32살 남자야. 키 177, 70kg에 얼굴 평범하고 헬스랑 축구 외에 별다른 취미는 없는 편이지. 내가 스펙 나쁘지 않은 편이라 베트남에서도 상위 5% 이내 예쁜 20대 초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리미엄 국결업체 추천 좀 해주라. 라는 질문글을 블라인드에 올리는 삼전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키 168cm에 47kg 삼전박사 여성이 파키스탄 남성과 국제결혼을 위해 업체 추천해달라 하면 그 여자에게 욕을 하실 건가요? 파키스탄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여성에게 돌을 던질 남성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우리 한국 여자들은 다문화 가정 아이는 신중히 낳았으면 좋겠다. 같은 소리를 하면서 초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결혼은 신중하게 고려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대한민국은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이고 너같이 사회적 지위도 있는 남자가 국제결혼은 하면 안 되는 거다. 같은 식으로 남성의 결혼에 초를 치기 시작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국제결혼으로 여자 수입해오면 영주권 받고 도망간다. 라는 식으로 악담을 퍼붓기도 하는 한국 여자. 베트남 국제결혼은 결혼 못해서 하는 나고자 느낌이 있는데 너는 지금 나고자의 길로 가는 거다. 라면서 국제결혼은 나고자들이라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한국 여자. 너 박사 아니라 생산직이지. 삼전박사가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는 거 존나 짜친다. 외모 평범 이상 능력남이 최상위 포식자인 대한민국에서 한국 여자에 대한 반감이 과하게 심한 것도 이상해. 차라리 고졸이나 전문대 한국 여자 만나라. 라는 식으로 조소기업 격리 한국 여자는 베트남 여자 만나지 말고 자신 같은 여자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녀들은 본능적으로 알파남들이 한녀 설거지를 하지 않고 국외로 도망치려는 걸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국은 진짜 출산율 나락갈 것 같은 게 여자를 어르고 달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 한남들 도축론 국제결혼 친자 확인한다고 있는데 여자들이 애 낳겠냐고. 라는 식으로 여자들이 애 낳을 수 있도록 우쭈쭈 달래줘야 한다 주장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모습. 여러분은 이제 느낌이 옷이 나여 한국 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국결을 반대하는지 삘이 딱 박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국제결혼 도축론 이런 거 말하니까 여자들은 빠기 돌아버리는 겁니다. 여자들이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애 안 낳아준다라는 논리의 공격인데. 남성들이 응 그래 한녀혼 안 하고 국제결혼할게 라고 하면서 결혼 안 해준다니까 뇌정지가 와서. 출산율이 올라가려면 여자를 우쭈쭈 해줘야 한다고 제발 결혼해달라 애걸복걸 하고 있는 거죠. 여자를 어르고 달래야 출산율이 올라간다 주장하는 그녀들의 눈물겨운 이야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싱글벙글 한국 여자들 이악물고 반대하는 국제결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남성들은 한국 여자가 파키스탄 남자 베트남 남자 우즈베키스탄 남자 만난다 해도 아무런 신경쓰지 않을 겁니다. 부디 우리 한국 여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라도 대깔이 박는 모습을 보이길 바라죠. 그런다고 떠난 버스가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를 우쭈쭈 해주라고요. 여자와 결혼해달라고요. 국제결혼하지 말라고요.